우리 짐 정리해야겠다. 아, 그런데 내일 우리 아침에 짐 쌀 거죠? 그러면. 여기 언니 안 잘 거죠? 응. 여기다 해놔. 여기다가 여기다 해놔야겠다. 혜연은 여기 안 와주겠어? 그래, 뭘 옮겨놔. 내일 여기. 언니 이거 내가 쓰실까요? 네. 안녕. 예헤. 아니, 이렇게만 갖고 어떻게 살아, 어? 깔끔하게. 노릇은 따로, 잠옷 따로. 드라이브! 저기 대장님. 어, 가. 그거 왜 입고 있어? 이거 잠옷이에요, 언니. 아, 잠옷이야? 응. 잠옷 됐어? 사자마자? 응. 아... 벌레 냄새. 벌레 냄새. 아... 언니 번데이 못 먹는구나. 어머. 어머. 너 못 먹어? 너랑 나랑 정말 잘 맞는다. 성공!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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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ثadamente inferielة.